아유 선생님들! 안녕하세요! 현지입니다! 자 오늘은 바이든 시간입니다! 지난 시간에는 줄넘키를 오지게 소환했다가 진짜... 고통만 봤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더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스윕 선생님을 복제해볼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 그 자체입니다 자 일단 문자 가볍게 풀어보자고요 7..4..8.. 나와! 뭐야 이거! 아야야야야야 나와줄래? 자 일단은 가볍게 소환을 해보도록 하죠 한 3마리만 복제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뿅! 벌써 시작됐다 나! 나와! 으이이이이이이이 det 불러봐 슈윗부대가 온다 지금 뭉쳐있는 건가요 혹시 저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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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자 그러면 이정도로는 아직 티가 안나나보네요 10마리 선합니다 엘리트 3 4 5 6 7 8 9 10 어.. 스윕 때 슬슬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요? 오야하! 저..이거 본체 아니다 슬리프 여기 스윕들이 오지게 복잡해있나 보다 지금 계속 출퇴근하는 스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오 몇명이야? 오 분심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20마리 소환카입니다 1,2,3,4,5,6,7 제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윕들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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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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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얘 발뒤 세상은 이제 스윕이 지배한다 발뒤 선생님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빨리 문제 풀어서 나가봅시다 이제 슬슬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기묘하다 기묘해 뭔 소리야 이게 다 수윕토대 수윕토대다 뭐 짓둑길 낀거야 이거 지금?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 개 끔찍하다 진짜 이거 봐 짓둑길 긴 년 이거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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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그러면 40마리 투입 갑니다 오케이! 진짜 스윕이 교실을 지배합니다 정신없어 나와 나와 잘라버려 무사히 나갈 수 있겠죠? 스윕이 진짜 이거 대박인데? 줄넘기 이상이거든요 약간? 곳곳에서 슬슬 스윕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나가는 일 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헬게이트 오픈 갑니다 이번에는 50마리 갈게요 또 아우! 와 렉 걸린다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나와! 이건 진짜 본체다 끌고 간다 아 아 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 이거 그만 소환해야 할 것 같아요 아! 나와봐! 슬슬 컴퓨터가 마탱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이거는 진짜라 진짜가 나타났다 자 스윕들이 이제 슬슬 출근했다가 다들 퇴근해서 오네요 나와봐 잠깐만 지금 니가 여기서 이렇게 알짝 댈더가 아냐 오우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아 야 미어 터지겄다 얘들아 어 이 좁은 방에 몇 명이 들어왔는겨 어 아 이제 10밖에 안보여요 어 본차다 간만에 본차가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아하하하 발리셋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아니 여기 뭐 고속도로인가요? 아니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거야 이거 아이 선생님들 아이 잠깐만요 저 여기 내릴게요 아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아하하이 나와봐요 카우스 그 자체다 여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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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썩어서요 더이상 가망이 없어 아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제 탈출하는 일 밖에 없어요 야 줄넘기 알지 이 상황에서 너 지금 이거를 하고 싶니? 야 정신차려 어 탈출했다 탈출